회사 간부를 무차별 폭행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오히려 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다음 목표로 대표이사를 거론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기계양대 태극기 옆에 총파업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민노총 산하 노조의 분위기가 최근 들어 더 격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모 상무 폭행 사건 이후 민노총 산하 노조의 비난 대상이 최철규 대표이사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표이사는 오늘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김 상무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강제로 봐야 했던 최 대표이사는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상무는 위치 노출을 우려해 경찰 신변보호 요청도 포기했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어디든 얘기를 하면 셀 수가 있고 별도로 신변보호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한 상태입니다. 노조 측은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도 45일째 점거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민노총 산하 노조는 내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